아까도 잠깐 우리 안참하 씨가 얘기를 하셨지만 희정 씨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좀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모임 같은 나라면 기 살려준다. 지를 그렇게 살려준다.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안천사 안천사 이렇게. 안천사? 내가 왜 안천사지? 근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. 우리 앞에 상사라고? 비타민 드실 만 하시네. 남편을 위해서 굴떼 뛰는데. 아니 진짜. 납선지 좀 하고 주시기. 차은 씨. 잘 하시는 거예요. 안 그래도 그런 게 이제 희정 씨는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강준 씨는 모임의 남편을 절대 데리고 가지 않는다. 이런 얘기 했어요. 이제 남편이 실수의 얘기를 할까 봐. 혹시라도. 혹시라도. 어려운 자리? 그렇게 그렇죠. 어려운 자리는 아예 못 가죠. 아예 못 가죠.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가 지식 같도 안 하고. 우리 해투에 회식하는 데 오시면은. 모시고 오세요. 여기 와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. 지금. 그래요? 저도 그래요. 그렇죠.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. 유성 아빠. 내 체면을 좀. 지켜줬으면 좋겠다고. 그러니까. 자기는 얘기 안 할 거래. 그래서. 그것도. 방법이지. 그러니까. 그것도. 방법이지. 그러니까. 그것도. 방법이지. 그것도. 방법이지. 그것도. 어럭이다 어럭.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모임 같은 거 중에. 사실 제가 또. 동호회. 차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. 차 동호회. 그런데 지금. 한 13년 정도 됐어요. 거기에. 관련하고 활동하고. 그랬던 게. 그래서. 오래됐다 보니까. 한 10주년. 10주년. 행사가 있어서. 그때 남편을 모처럼. 초청했어요. 같이 가셨구나. 모처럼 이란 말이 참. 한 번도 초청을 안 했어요. 그 전에. 아 이제 10년 됐고. 내가 거기에 부회장. 맡았었고. 그쵸.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. 노래까지도 불러주겠대요. 공연. 해주겠대요. 저를 위해서. 그래서 어. 이것도 괜찮겠다. 그래서. 행사에. 오기로 왔었어요. 네. 그런데 그 노래 부르다가. 거기에 한. 어. 몇백 명이. 많이 계셨네요. 갑자기. 마이크를 잡고. 여러분 제 사전 아시죠. 용돈. 사실 아시죠. 제가 제 계좌번호를. 말씀드릴 테니까. 그래서 계좌번호를.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모금을 했네요.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. 그렇게 초청 안 했는데. 처음 부르던데. 그 한 번 나온 자리에. 그런 사고를. 아니 그런데 그. 입금이 됐습니까? 실제로. 응? 왔어요?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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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농담인 줄 아셨겠어요. 아니 난 진실. 진지하게. 진짜 진지하게. 그분들은 농담인 줄 아셨겠어요. 그럼요. 농담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. 최민수 씨는. 근데 안 나. 최민수 씨는. 그 얘기를 하시면. 얼마 정도 들어오실 줄 아셨어요? 아니, 나 거기서도 얘기했어. 많이도 필요 없다. 네. 50만 원만 달라. 50만 원 줘요? 네? 노래 내가 세 곡 불러도 되겠다. 뭐 부르셨어? 테이크 미엄 컨트롤으로. 아, 죽이죠. 기타 치면서 부르면. 기타 없냐? 없네. 혹시 노래방 기계는 되는데 혹시. 아, 있어? 네. 아, 진짜. 마이크 마이크 써가지고. 1장만 불러주세요. 여러분, 제 계좌번호는. 아, 여기서도. 여기서도. 자, 그럼 1절만 한 번 좀 들어볼게요. Matteo tac beacut создatiive saying it's been a yeah. I don't know if you don't need to do it, you won't give me to the Spirit. I don't like this, sir. See? Yeah? Yeah. calledandy. 이야. 이 노래하고 이제 두 곡을 더 하신 거죠. 이십은 1만원 주세요. 이십은 오 decía.